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야간방송 하는데요 그동안 컨디션 조절 때문에 야간방송 약속 좀 잘못 지킨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깨울러서가 아니라 장중에 조금 더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그리고 더 집중하기 위해서 조금 컨디션 조절을 했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등락 심하고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저녁방송 지금 켰는데요 자 일단 여기 상황부터 먼저 설명하기 전에 왜 지금 상당히 투자자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건지는 지금 여기 상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저렇게 장중에 폭락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간 우리나라 선물옵션 시장이거든요 0.3이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물 337개약 매수 중이고요 자 미국 선물도 아까 장중에 마이너스 건이었는데 대부분 반등하고 있습니다 0.3 정도 퍼센트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 반등 중이고요 크루도일 또 1%대 상승 중이네요 자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하나에 전세계가 왔다 갔다 왔다 왔다 막 흔들림이 가장 심하게 가장 심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흔들림 심하게 전세계 시장을 취락폐락 하는데요 야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은 들어요 일단 뉴스에도 그런 뉴스가 나옵디다 트럼프 입에서 좋은 이야기 넣으면 그날 정도에 팔아버리고 선제적으로 좀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리고 안 좋은 소리 넣으면 장 후반 쯤에는 손침해하는 정도 왜냐하면 워낙 컨트롤 하고 있기 때문에 장이 안 좋다 싶으면 립서비스 통해서 장 반등시키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조금 그래도 진정된다 싶으면 또 한마디 툭툭 던져가지고 시장을 막 교란시키잖아요 얼마나 그런 상황이 심하면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을까 라고 생각은 해봅니다만 참 씁쓸합니다 자 지금 현재 야간 선물시장 그리고 해외 선물시장 양호한 상황이다 자 지금 이것이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나오고 있죠 이게 참 문제에요 키움이 키움 문제에요 사장님 키운 사장님 인터넷 뱅킹 이런 데도 좋은데 번업에 더 충실하시죠 hts 이거 보강해야 돼요 이거 실시간 좀 보여주면 안 됩니까 진정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 핸드폰에서 다른 앱에서 나오고 있어요 다른 데서도 안 나오면 그죠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딜레이 나오는 것도 좀 그래요 그죠 차라리 수수료 좀 받더라도 그죠 더 베스트 서비스 하면 고객들이 모이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 지금 독일이 0.77 상승 중이구요 영국도 0.26 상승 중이고 아 캐나 아 뭐야 프랑스도 0.62 상승 중입니다 아 그러니까 참 이것이 장중에 쉽게 던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거죠 그죠 아 그래서 참 혼란스럽습니다 아 던져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던지자니 그 다음날 바로 반등반등 나오니깐 아 상당히 지금 음 반등시 매도 전략을 쓰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정도의 반등이 이틀 나오다가 한 번에 그냥 무너졌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시장으로 돌아가기 전에 자 상해종합도 0.58 상승 자 이중 바닥 형식으로 자 여기 딱 지지하면서 올라가면 된다 그랬어요 오늘도 양후입니다 자 니케인은 낙폭 좀 있었습니다 0.59 그래도 좀 땡겨 올렸습니다 자 문제는 뭐다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환율이 문제에요 지금 얼마입니까 1190원 입니다 야 많이 올랐어요 그죠 자 이렇게 환율이 오르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긴다 그렇죠 환차선을 외국인들이 입게 되는 겁니다 가만 있어도 그냥 극단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우리 IMF때 얼마였다 1달러에 네 2천원 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그냥 간단하게 천원이다 칩시다 가만 앉아서 반토막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폭락 하면서 외국인들 아 이탈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1100원대에서 천 거의 200원대 다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뭐 10% 정도 아 환율이 올라 오르는 거 아닙니까 10% 좀 안됩니다만 그죠 근사치를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환율이 진정이 돼야 돼요 자 전세계 같이 달러 강세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고 있는 통화 중에 위안화 많이 오르고 있구요 그 다음에 엔화하고 엔화는 좀 폭락 했구요 아 그 다음 유로화는 조금 조정 받았습니다 자 그런식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국과 우리나라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 상승폭 상당하다 아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음 아침에 방송할 때 그랬습니다 장떼양봉 두개 섰으니까 오늘 정도까지 홀딩도 가능했고 그 끝까지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정도에 까지는 한번 아 상승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아 이유상 잘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 드렸을 겁니다 왜그런가 코스닥 아 레버리지 상방으로 투자한 분 계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 하면서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조정권 이제 3일 정도 오른다면 쟤 많이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력이 나는 것 미리 예측 범위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정 받아야 된다 정훈 어떻게 조정 받아야 된다 적당히 조정 받고 아래 윗꼬리 정도 달고 그냥 쏙 멈추는 게 좋습니까 그것이 1번 아니야 오늘처럼 대박 밀려가지고 상승폭 그대로 다 받나 하는 이런 상황이 좋습니까 2번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죠 1번입니다 1번 적당히 조정 받고 말아야 되는데 왜 두드려 맞았다 자 개인 분들 우리도 개인이지만 너무 무모한 거 아닙니까 최대 규모입니다 거의 그죠 볼래요 4천억이 없었어요 거의 여기 빼고 4천억 매수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2천억 가까이 매수했어요 야 참 이것은 추세라든지 추식의 기본을 너무 몰라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간혹 개중에 모든 종목이 다 나쁠 수는 없으니까 개중에 한두 종목 사는 살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최대 규모로 사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죠 그에 비하면 최근에 매도세 쭉 나오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최대 규모입니다 4천6백8십7억 매도했고요 최대 규모 아닙니까 그죠 코스닥은 천육백 없어요 최대 규모로 매도 때리고 있는데 그것을 온몸으로 우리 씩씩한 개인분들이 다 받아줬다 이겁니다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죠 기관도 쌍거리 매도 나오고 있다가 아 조금 끌어 땡기면서 끝냈고요 코스닥은 그냥 그대로 그냥 유지 중입니다 자 선물은 외국인이 5천개형 매도 때리다가 쓱 땡겨 올렸습니다 자 이것이 참 의미한 바가 좀 있긴 있는데 아 봐라 근데 선물 매수세가 자꾸 들어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선물 매수세가 장이 하락하고 있는 중에 선물 매수세가 들어오면 나중에 반등 나오면서 매도 하면서 차익실현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아 사실은 아 조금 바닷건이라는 게 어느 정도 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선물 매수세가 외국인이 들어온다는 게 조금 그나마 양호한 상황이라서 조금 더 지켜보게 되는 계기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무모하게 4천억씩 사는 아 이분들 무슨 생각이 있는지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종목들 한번 볼까요 야 보기 싫어요 사실 보실랍니까 여기 여기 뭐 뻘근 거 있기도 있습니다만 펄해요 펄해 그죠 특히 아이티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필드로 한 아이티 전기전자 그냥 폐대기를 치고요 이거 누가 폐대기 쳤겠습니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인이겠죠 그죠 자 핸드폰 부품 관련 반도체 전기전자 관련 집중적으로 매도 맡고 있고요 자 그동안 잘 가던 면세점들은 신규 특허 여섯 군데 추가로 내준다는 소식 때문에 또 출렁출렁하고 있고요 화장품 그나마 잘 버티다가 그죠 조금 밀리는 모습이고 게임주가 요새 좀 괜찮던데 그죠 이것은 워낙 등락 심하니까 그렇고요 멀쩡한 권역이 잘 없습니다 아까 보니까 남북 경협 쪽 조금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게 여기 그죠 남북 경협이 좀 괜찮았고 왜 6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방한한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좋은 이야기 있을까 싶어서 기대감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공기청정 이쪽 오늘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의류 쪽 좀 강세 자동차는 관세 18일날 부과하는 거에 대한 부분 6개월 연기했습니다 11월 10몇일까지 연기됐거든요 자 그 부분 때문에 한국은 제외 이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한국 멕시코 이런 부분 제외한다 했기 때문에 현대차 5% 급등하다가 그대로 그냥 꼬꾸라지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뭐 크게 전략 틀린 거 없고요 자 오늘의 핵심은 8부지입니다 8부지 전일 상한가까지 베팅 나오고 했었는데 밀려버렸어요 오늘 여기서 많이 출렁출렁하면서 오늘 코스닥에서 보면 외국인들 차익실현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동안 상당히 올랐던 부분들 차익실현 많이 하는데 이거 누가 받아줬다 그러면 외국인든지인데 누가 받아줬다 개인이 받아준 겁니다 나중에 창창을 한번 보겠습니다만 꼭대기에서 받는 거예요 꼭대기에서 KMW 이런 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 너무 높거든요 벌써부터 뽑아놓고 관심권을 가지고 있다가 높아서 못 사고 있는데 용감한 우리 꼭대기에서 들어가는 분들이 용감하게 잡았다 이거죠 그렇죠 자 세부적으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종목들 잘 가다가 그냥 꼬꾸라졌어요 너무 짜증나요 사실 물론 같이 하시는 팀K 여러분들 더 짜증나시겠지만 아 미치겠어요 진짜 셀티리온도 상당히 강했는데 셀티리온 헬스케어도 강했는데 그대로 다 반납하구요 시장 낙폭 대비해서는 참 양호한 편이긴 한데 플러스건 잽 갔었는데 다 반납했구요 자 위닉스는 10% 가까이 가는데 그거 반납 많이 했습니다 시장이 조금만 받쳐주면 막 급등한 종목들 급등이라긴 좀 그렇습니다만 강하게 가는데 종목들이 시장이 휘청휘청하니까 같이 도미노식으로 무너지는 모습에 참 짜증이 많이 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이아님 반갑습니다 중국은 어때요 지금 우리 지금 중국에 계신 팀K 분도 계시거든요 레이아님은 출장 가신거고 중국상 좀 이야기 해달라니까 이야기 안해주시는데 중국통이시니까 중국상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 조금 나아지셨겠네 그죠? 관세 부과 안한다니까 어느 업종에 근무한지 정도는 말해도 크게 실례 아니잖아요 자동차 관련 업종에 근무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십니다 두바이 갔다가 이번에 중국 갔습니다 또 중국이 환율이 오르고 아니면 지금 미중 간에 무역마찰 이런 것에 대한 현지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중국에 가있는 레이언 특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참 이거 돌려보기가 참 무색해요 무색합니다만 큰 틀은 반등시 매도 전략입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 자 개별적인 악재가 아니고 미국에서 발발하는 그런 악재 때문에 전체 종목이 흔들흔들하고 지금 빠져놓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그죠? 그리고 시장 조금만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면 반등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여러분들도 힘드실 텐데 잡추를 갖고 있는 건 없거든요 잡추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시니까 지금 무역전쟁에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가 하면 채팅이 화면에는 안 나오니까 트럼프 때문에 중국으로 물건 돌려서 이란으로 수출하려고 한다 자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미국이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외국이 있었어요 제외국이 대한민국이 있었는데 예외 1 없다 하면서 5월 1일부터인가 그걸 발표했거든요 자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이란하고 거래하던 우리나라 계좌가 동결 되는 겁니다 이란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돈을 못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회해서 막 보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현장이 지금 계신 거예요 자 법학 박사 박 박사님도 반갑습니다 참 마음 무거워요 자 마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실 거예요 우리는 이심 이심 전심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보면 그냥 시총 상위 여기 거의 시총 상위거든요 그죠 업종 대표주들 그냥 두들려 폈다 아닙니까 그냥 그냥 폐버렸습니다 특히 전기전자 위주로 그냥 때려 폈어요 그죠 아 그리고 오늘은 특히 어 유통 그리고 어 음식료 쪽으로도 낙폭 상당합니다 오리언도 7%고 그죠 이마트도 5%고 자 분명히 어 제가 우리 무료 채팅방 인원 중에 어 한 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종목들 관심 가지지 말라고 자 분명히 달라요 하이닉스 하고 이마트하고 분명히 달라요 하이닉스는 비빌 언덕이 있습니다 왜 우상량 강하게 했다가 너무 안좋으니까 무너지긴 했어요 그러나 여기 120일도 있고 여기 밑에 약간 지지권도 있어요 물론 여기까지 내려가면 추가 손실폭 상당하겠습니다만 비빌 언덕이 있다 지지권이 있는데요 한번 꺼볼까요 추세는 좀 무너졌어 이렇게 야 참 이틀 동안에 올라가서 좋았는데 참 그죠 여기 사라고도 그랬습니다 살 수 있다 반등하잖아요 그죠 오늘 너무 대박 밀려가지고 걱정들 하고 계신데 추세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기가 사실 매도 끈력이 맞긴 한데 한번만 시장이 반등 나와주면 같이 여기 위로 올라타면 긍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기대를 했는데 그대로 밀려버렸습니다 조금 걱정스럽긴 해요 내일 여기 반드시 좀 지켜놔야 되는데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지지선이 있는 이러한 종목군 하고 그죠 이게 제법 지지선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하고 자 이마트 한번 볼까요 좀 전에 봤죠 어디 갔습니까 여기 자 어디에서 질문했는가 하면 이런 권역에서 질문했다고 말이죠 이런 거 어떻습니까 별로 다 그랬어요 왜 우하향이거든요 정훈아 많이 들었잖아 그 이야기 그죠 여러분들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하지 마라고 하지 마라고 빠져버렸습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지지권역이 없어요 낙폭가 내려서 올라온다 물론 기술적 반등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가 또 밀려 내려올 겁니다 튕겨서 저항 자 본인 가지고 계신 종목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롯데쇼핑 왜냐하면 예를 들기가 딱 적절하니까 그런 겁니다 여기서 매수했어요 여기서 똑같잖아요 그죠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죠 대부분의 개인투자자 여러분들이 이거 편화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짚어볼 생각해볼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주 들어오는 분 또 있어요 여기 방송에 그죠 그분도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왜 이거 끝내주게 그죠 갈 것 같거든요 바닥에서 아니라니까요 하락 추세라니까요 비빌 언덕 없어요 그냥 꼬꾸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십시오 비빌 언덕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살려면 여기가 깨지면 손절한다는 강력한 의지마 있으면 또 되는데 그거 잘 손절 못해요 아직도 손절 안하고 계신답니다 그죠 어떻게 된다 초치는 건 아닙니다 휴젤 자 땅이는 잘 지내는 거 몰라 그죠 궁금하고 보고 싶은 사람들 많아요 그죠 여기에서 어떤가 물어봤습니다 40만원대에서 이렇게 이게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라니까요 우리 개인투자자 여러분들의 저는 이런 거 거의 안 해요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릴 때 이런 거 한 적 거의 없을 겁니다 왜 추세가 하락 추세는 올라갈 듯 해도 못 올라가는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노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까지 빠진 줄 아십니까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22만원까지 빠졌으면 40만원에서 거의 반토막 났다 아닙니까 50% 그죠 그래서 우화양하는 거 하시면 안 돼요 다행히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그죠 이동안에 그죠 이동안에 6개월 동안에 아니면 이 50% 손실 났을 동안에 이 6, 7개월 동안에 망고생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올라와서 다행이지 안 올라오는 정보 한번 보여드릴까 20년 지나도 안 올라오는 정보 한번 보여드릴까 SK텔레콤요 SK텔레콤요 20년 전에 50만원 했습니다 반토막이에요 반토막 볼래요 여기 여기 그죠 1999년 2000년도 여기 50만원이었습니다 꼭대기에서 물린 사람들 아휴 저식은 중장기지 뭐 뽕입니다 20년 됐는데 반토막이에요 여기서 한 2억 그냥 샀다 칩시다 서울에 아파트 2억짜리 하나 사놨으면 20년 지난 지금 얼마 됐을 것 같습니까 기회비용 여기 1억 돼가지고 1억 날린 게 아니라 10메이상 날라갔다고 판단해도 크게 무리한 이야기 아니다 생각 안 듭니까 20년 전에 2억 같으면요 지금 아파트 시세하면 얼마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이야기하느냐 지금 시장이 그렇게 낙폭 많은데 해필 그죠 오늘 최대규모로 개인 샀다 뭘 샀다 이런거 꼭대기 샀다 이거죠 이거 거래가 됐으니까 샀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기간이 13만주 던졌어요 어저께하고 오늘하고 20만주 던졌습니다 누가 받았다 개인이 다 받았어요 개인이 여기 꼭대기에서 어떻게 된다 밑으로 푹 빠져요 한번 볼래요 5G 대세 맞습니다 근데 언제 사야 된다 이럴 때 적어도 이럴 때 마지막으로 이럴 때 사야 되는데 닥터케인은 여기서 딱 뽑아놓고 올라가서 눌려주길 기다리고 있는데 안 눌려주길래 쭉쭉 올라가니까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사실 혼자 하는 것 같으면 손 대죠 근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하고 같이 할 때는 가능한 위험을 배제하고 안전을 더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여기서 산단 말이죠 그냥 꼬꾸라집니다 투매 나와요 투매 그러면서 시장 한번 출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손들고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시장 안 올라갑니다 힘있는 형들이 던지는데 무슨 돈 있다고 우리가 시장을 끌어올릴 겁니까 그죠 볼게요 5G 어떻게 돼 있는지 여기 꼭대기 꼭대기 중에 꼭대기 그죠 꼭대기 중에 꼭대기에서 물린 사람들 상당히 있다 그죠 우리는 적어도 여기서 사지 않습니까 여기서 오늘 돈 있으면 추가하라 했는데 돈이 없었는지 추가했다가 소리는 안 하더라만 그죠 여기도 운봉이 너무 커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여기 조금 지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한 번 더 출렁하면 또 좀 별로입니다 사실은 실적이 좀 안 좋다는 뉴스가 나와서 같이 좀 동반적으로 같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20일 정도 여기는 전일도 플러스권도 전한테도 했었고요 그죠 한 번 비벼볼 언덕이 있는 상승 초입 정도에 들어가고 눌림목에서 들어가는 이런 매매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들어갔다니까 여기서 상승 돌파 이거 이거 박스권 돌파하고 눌려주는 이런 데서 들어가서 여기를 놓치고 나와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그죠 이번에 닥터케이드도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 이상 먹었던 종목들 슛 하거든요 욕심부리고 좀 한 번 더 치우고 하면 많이 먹거든요 그 욕심부리는 바람에 이번엔 참 먹었던 걸 많이 토하고 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날아가고 좋아했지 않습니까 그죠 10% 막 올라갔다고 좋아했는데 그죠 지금 좀 흔들리고 있는데 그죠 자 폐기물 관련 이런 거 꼭대기에서 잡으면 안 된다고 노래 불렀어요 이야 그죠 이런데 꼭대기 잡은 사람 없을 것 같습니까 있어요 분명히 있다고요 박살나는 거 아닌가 박살나 왜 넣어놨다 적당히 조정하면 이거 폐기물 관련도 넣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죠 어떻게 보면 나중에 잘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는 땡큐예요 땡큐 급락 나왔기 때문에 리반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여기까지 한번 더 쳐질 수도 있는데 워낙 뭐 개별주니까 그죠 한번 출렁할 때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 이거 뭐 신용미술물량 들어가는 사람들 여기에 그냥 뭐 지옥 가는 특급 열차 지금 탄 거거든요 언제 사야 된다 분명히 이거 꼭대기니까 따라가지 마라고 노래 불렀어 이런 데 사야 되는 거예요 상승초입에 여기 이런 거 넣으면 들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데 그런 거 잘 모르신 분들이 많아요 그죠 자 코스닥에 집중매도 나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참 오늘 낙폭이 상당해요 기간 외국인이 특히 집중적으로 차익실현 물량 상당히 던진 것 같고요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목소리 톤이 좀 높은데요 가지고 있는 종목 천천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봉 별로 의미 없어요 분봉 별로 의미 없고 큰 흐름 보자면 기간 외국인 쌍크림이 매도 나왔네요 그죠 시장 안 좋은데 뭐 그죠 2등 종목이 뭐 통수 있습니까 그대로 뜯어맞는 거죠 자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121선 반드시 시켜야 되고 아 여기가 깨지면 밑으로 좀 출렁합니다 자 아까 걱정스럽게 질문 주셨습니다 제 전략은 동일합니다 반등시 매도입니다 반등시 매도 지금은 좀 늦었어요 다 자 신세계 신세계도 여기 참 공방 치열하게 하다가 시장이 좀 안정적이었으면 위로 올라가면서 괜찮았을 텐데 어쩔 수 없이 밀리고 있습니다 여기 지지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쵸 코스닥 지수 그때 코스닥 광풍 IT 뭐 뭐 이런 거 전기전자 이러만 달아도 막 그냥 날라가던 때가 있었지 그죠 우리 법박박사 박박사님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죠 IT 광풍이 좀 있었지 무슨 컴 이런 거만 달면 그냥 날라갔던 적이 있었지 자 그래서 백화점 아 면세점 서울에 3개 그 다음에 인천에 2개 광주에 1개 증설되는데요 면세점 파이가 독점적인 지위에 어느 정도 있던 경쟁구도가 심화되지 않던 업종에 신규 입점되고 이러면 조금 파이 내준듯 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큰 의미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아 입국장에서도 화장품하고 술하고 사들고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럼 매출을 늘게 돼 있어요 거의 매출을 는다가 90% 이상일 겁니다 왜 남자치고 술담배 여자라치고 화장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싼데 하나라도 사들고 들어온단 말이죠 이전에는 나갈 때 들고 가야 되니까 귀찮아서 안 살 수 있는데 솔직히 귀찮잖아요 들어올 때 사서 그냥 집에 가면 되는데 누가 안 사요 저라도 사겠습니다 담배라도 함부로 들어가겠습니다 그죠 술이라도 양주 한 병이라도 사들어가겠습니다 매출이 늘게 돼 있거든요 그게 그게다가 중국 관광객들 그죠 그리고 오늘 잠깐 뉴스 잠깐 보니까 중국에 공연하는데 무슨 개막식인가 하는데 비가 가서 공연한 거 봤어요 잠깐 한할령 확실히 좀 풀리는가 연예인들이 이제 다시 또 좀 나오게 하는가 이런 뉴스도 잠깐 놓은 거 봤어요 지금 그런 큰 의미로 볼 때 신세계 그렇게 우려할 정도 아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셀트리온은 이제 민간 만나서 제2의 반도체처럼 바이오헬스케어를 성장시키겠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셀트리온도 제3공장 한국에도 짓겠다 송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앵커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 이러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조금 초점 되는 건 맞아요 초점 되는 건 맞고 여기서 사실은 밀릴 때 던져야 되는데 그죠 못 던졌기 때문에 지금 던지는 건 조금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갈 거고요 아 아쉬움도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사실 아 이번에는 제가 많이 좀 아쉬움이 남아요 그 부분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스트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던져 해야 되는데 그죠 더 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데 불어쓰였습니다 이날이 혼자 불어쓰였어요 거의 셀키하고 그죠 그러면 그 다음날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번 밀려버리니까 홀딩 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면 적절히 올라가면 딱딱 끊고 놓으면 딱 맞아떨어지는 건데 그 다음날 시장 좋은데 막 낙풍 놓은다 아닙니까 그러면 땡길 수도 있다는 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 놓쳐버리고 그래 그래 흘러가니까 자꾸 포인트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아쉬워요 자 그래서 여러가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셀트리온 해외 수출도 계속 많이 하고 있고 하니까 또 강력한 의지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시켜야 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또 회장의 의지가 있으니까 지금 정도는 좀 저점 구간 아닐까 그런 생각하고 오늘도 잘 버티다가 결국은 좀 밀렸습니다 자 중요한 것 19만 2000년이 깨면 안 된다 깨면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이라도 깨면 참 갈등스러워요 갈등 생깁니다 사실은 그죠 만약에 내일이라도 깨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데 제 지금 마음으로는 60% 이상은 홀딩입니다 모든 종목 어차피 늦었어요 반등 나올 때 반등 나올 때 빠져놓을 겁니다 조금 더 긴 흐름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외국계 매수세 조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갔었는데 그죠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냥 대밀립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셀틴은 해스케어도 강한 반등세 나오면서 이 저항권 맞기는 맞는데 그대로 그냥 지수가 너무 빠지니까 1등 아닙니까 시총 1등 그죠 저쪽에 고스닥에 그러니까 상승세 유지 못하고 그냥 빠져버렸는데 다른 종목에 비하면 참 양호합니다만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죠 뭐 저도 의견이 여기 저점 부위라는 의견이 있어요 여기 저점 부위라는 의견이 있고 빠른 빠른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조금 반등시 매도하겠다는 의견이다 다시 한번 정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퍼스픽 견조해요 견조합니다 화장품 쪽이 수혜를 본다 무슨 수혜를 본다 중국 매출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만 면세점이 늘어나면 그죠 면세점 업계는 안 좋을지 몰라도 경쟁이 심화되니까 면세점에 뭐 들어가야 된다 물건 들어가야 된다 뭐가 인기다 여성분들 면세점과 뭐 산다 화장품 수입품 화장품 많이 사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 국산도 면세 해가지고 좀 더 싸게 팝니다 그죠 그래서 화장품 업계는 호재라는 시장에 분석이 있어요 오늘 그 낙폭심에도 보압입니다 반등놈이 이건 불었어요 무조건 그죠 자 일진다이아 수소차 부분에 그래도 강점이 있는 회사 자 이런거 이번 포트폴리오는 쭉 좀 들어갑니다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 좀 있거든요 그죠 수소차도 정부에서 미는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꼭대기 안 들어간다 이거죠 꼭대기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것도 잘 먹고 그죠 심화프로 먹어가지고 이거 한 번 더 추가로 먹겠다고 욕심 우리 다 그냥 꼬꾸라졌는데요 조금만 더 이것도 인내를 가지고 한번 홀딩 해보겠습니다 YSL 5G 개통으로 자 이것도 꼭대기에 안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아 시장 대비해서 참 괜찮은 수익률 올리던 중이었는데 이 세 종목이 다 10% 가까이 다 먹었던 종목들인데 밑에 위닉스 포함해서 그죠 다 토해냈어요 뼈 사무치입니다 그래서 더홀딩 합니다 외국계 매수세 기관 매수세 막 두르고 있어요 자 와이솔은 아 아 에스 에이더블유 필터라는 아 그것의 주파수 이런 쪽 핸드폰 하고 관련되어 있는 주파수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그죠 필터 만드는 회사인데 삼성전기에서 분사했고요 아 5G 개통으로 핸드폰 안에 들어가야 되는 부품이기 때문에 약간 붙임이 있어도 투자할만한 가치있다 생각합니다 들어갑니다 위닉스 공기청정기 오늘 10% 가다가 밀렸는데요 참 미치겠어요 9.8% 그죠 밀릴만한 자리에서 밀리게 밀렸는데 더홀딩 합니다 이거 그죠 더홀딩 합니다 1분기 실적이 1년치 예상 실적을 그냥 다 능가하는 고제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전자공시가 15일날 실적 공시가 한 번 더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15일을 기점으로 실적 발표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 시전도 끝났고요 이제 개별적으로 괜찮은 종목군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장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그래서 요점을 정리하자면 벌써 한 시간 다 되가요 그죠 어떤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을 여러분들께 해드리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뭐 원전하게 살아있는 종목이 별로 없을 테니까요 시장의 큰 전망이라든지 대응법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 들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마무리 할 겁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전기전전 낙폭 심했고 음식료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음식료 쪽으로 낙폭 심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쪽도 낙폭 심한 종목 짜법이 있고요 수소차 핸드폰 부품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5G가 직격탄 스마트 팩토리 대기물 어느 한 곳 할 것 없이 그냥 테마주 쪽으로는 남북 경협정도 빼고 그냥 핵폭탄 다 두드려 맞았거든요 공기청정기 이거 하나 살아있고 의료정도 살아있고 음식료 체크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권력 관세 면세 관세 부과 안된다는 호재정도 있었다 자 음식료 정도만 체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료 농심하고 조금 돌았을 듯하다 그냥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죠 자 오뚜기는 먼저 낙폭 좀 있었기 때문에 반등세 나오는데 그죠 풀무원 이거 낙폭 더 심했는데 끌어당겼다는 거 아닙니까 약간 지지권이거든 정훈아 이거 보이지 이런 거 지르는 거야 원래 이런 거 오늘은 뭐 안 샀어도 되지만 너가 이거 매매했던 종목이니까 이런 타이밍 딱 노리고 반등 나오면 20일까지 딱 아니면 5일선 정도까지 딱 노리면 되는 거지 오늘 봐봐 외국인 자꾸 사잖아 풀무원 관심이 있거든요 풀무원 관심이 있어 여기 딱 넣어놨잖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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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그죠 이런 상황 되면 딱 살 수 있는 거야 이런 것도 많이 말고 조금 외국계가 들어오잖아 3일 그죠 뭔가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삼량식품 이것도 잘 안주고요 이것도 잘 안주고요 관심 있어요 약간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잖아 그죠 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뽑아놓은 종목들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높이 강한 추세 중에 있는 종목이 눌려 좀 들어가려고 넣어놓는 종목 군 그리고 이제 타이밍 하루 이틀 안에 타이밍 넣는 종목들 이렇게 섞어놓은 겁니다 여기 안에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십시오 경롱도 딱 넣어놨어요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기 딱 지지권이거든 상승이 상승 돌파 이후에 눌림목 권역이니까 딱 넣어놨다고 3% 올라가지 않습니까 4% 그죠 자 이렇게 종목 뽑아내는 것도 이런 어떤 상황에서 뽑아내는가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오늘 많이 빠지니까 오늘 사기는 쉽지 않지 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자 샘표가 간장 만드는 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홀딩입니다 아 지수사입니다 지수사 샘표식품하고 이런 쪽 그죠 자 야간선물 한번 더 체크해보고요 지금 다우선물 0.27 상승중이고요 나스닥선물 0.05 자 여기 다 지지권 아닙니까 이거 뭐하고 비슷합니까 일단 좀 다르긴 한데 하이닉스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비빌 언덕이 적어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적어도 비빌 언덕이 있다 자 야간선물옵션 잘 안 밀려요 0.23 정도에서 추가로 밀리진 않고 있습니다 아마 기관외국인들이 어느정도 다 간파하고 있을 겁니다 널뛰기 장세로 그죠 왔다왔다 왔다왔다 한다는거 어느정도 알고 있을거기 때문에 야간장에서 쉽사리 안 밀리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죠 외국인 매도세 찾아 들어야 된다 개인 개인이 던지고 외국인 기관이 받아줘야 됩니다 기관도 좀 바꾸는 싶은데 최근에 조금 매수세 들어오거든요 최근에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죠 근데 외국인 너무 공격적으로 던지니까 쉽게 들어오지도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죠 살만한 종목이 있긴 있는데 외국인 너무 세게 던지니까 잘 못받고 있어요 딱 보니까 그죠 그러면 내일 여기 저점 깨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전일에 전전일에 여기 양봉이 있죠 여기 깨면 상당히 곤란하다 여기 동그라미 딱 친홍 그녁 있죠 야 근데 참 정석적으로는 밑으로 쳐지는게 정석이에요 정석적으로는요 근데 지금 야간선물시장 좋으니까 뭐 어떻게 내일 갭상승 와서 좀 끌어당기기를 기도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정석적으로 밑으로 쳐지는게 아주 정석입니다 왜 장떼엄봉을 다 말아내렸거든요 둘 다 그죠 하락압력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매도한 주체는 외국인이다 그리고 최대 물량이 나왔다 그러니까 밑으로 빠진게 정상적인데 미국이 오늘 또 어떻게 다행히 좀 반등하고 야간선물시장에서 또 약간 반등시연하면 내일 오늘 낙폭이 있던 것 제법 만회하는 시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변동성 상당히 심한 권력에 지금 처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가 키이다 외국인 매도 나오면 안 된다 환율 진정 돼야 된다 그거 체크해 보시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상상인 상상인까지 그럼 한번 체크해 보고 상상인 봤는데 상상인 이거 언제 샀다 그랬더라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도 힘드실 텐데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어떠한 권력의 종목들 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업종 대표하는 종목들 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개별 종목은 대책 없어요 해보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1,2등 정도 한다 본인이 생각되시면 조금 더 긴 흐름으로 한번 들고 가보셔라 그러면 조금 진정이 되면 웬만큼 반등 해 있을 편안하게 주무시기 힘들겠지만 편안한 밤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죠 내 닌 눈딱 I'm Dr. K 야 I'm Dr. K 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et your body ever by the say ever by the say 야